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1월 버즈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소년에 대해 검찰이 부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60%의 응답자가 의료용과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맨하튼 소재 델리에서 한인종업원을 총격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아침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용의자가 착용한 흰색 방호복을 수거해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도 다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지난 금요일 뉴욕 맨하튼 어퍼히스트사이드에 위치한 델리에 난입해 한인종업원 최 씨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오늘 아침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용의자가 검은색 마스크와 흰색 방호복을 착용하고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점, 손님을 가장하고 매장에 들어와 권총으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최근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발생한 세 차례 강도 사건과 동일인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용의자의 신분과 체포 경위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최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과 여러 물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 최 씨가 살해당한 맨하튼 다우나 델리에서부터 당일 2차 범죄가 벌어진 브롱스 야야 델리 사이 구간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 오후 브롱스 야야 델리 인근의 건물 뒤편에서 용의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호복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방호복에서 유전자와 지문을 채취해 오늘 체포한 용의자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견고함을 유지해오던 노동시장의 탄탄함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0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구인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 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구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8주 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내놨던 추정치 19만 5천 건도 상회했습니다. 이전 최대치는 10주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서 24일 주간에 집계됐던 22만 5천 건이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경우를 반영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71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또한 월가주정치 165만 9천 건과 전주 수치 164만 9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간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월 근로자 수요도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에서 1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80만 건을 기록해 전달 1,120만 건에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의주시해온 실업자 1인당 일자리는 1.9개로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인 공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서며 탄탄한 노동시장이 이어졌지만 감소세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술업종을 제외하고 저조했던 해고는 24만 1,000명 증가한 1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고, 회계, 건축업 등에서 해고가 급증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카린 장 피에이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의 차이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균형 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지해온 다양한 세금 계획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2조 7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향후 10년간의 적자 감소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조 달러보다 50%나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중심하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세 소년이 교사를 총으로 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소년이 법 시스템 그리고 기소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 MBC 뉴스에 출연한 하워드 그빈 연방검사는 6세 아이가 재판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법 시스템과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소년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리치넥 고등학교에 등교하면서 집에서 9mm 권총을 가져와 교사 에비게일 주어너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교사는 손과 가슴을 다쳐 2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유아 보호 관습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만 6세 아이가 체포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은 아니고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만 6세 아이도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 보호 관습법은 만 7세 이하의 유아는 범죄 의도를 형성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워싱턴포스는 이로 인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은 1.8m가 넘는 선반 위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명하고 사고 직후 아이가 급성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원호의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직원들은 주원호가 총에 맞기 몇 시간 전부터 소년이 총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신고했지만 세 차례의 경고와도 학교 측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학군의 교육감은 해고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대답이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더 힐이 보도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57%는 모든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또 최근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약 60%의 설문자들은 의료용과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더 힐은 이런 결과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담배보다 대마초가 더 안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암학회인 암행동 네트워크 소속 캐시 켈러웨이는 담배가 대마초보다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의료진 역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중보관 전문의들은 모든 담배 제품 판매 금지 정책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반담배 여론을 형성하고 향미가 첨가된 담배 생산을 규제함으로써 담배 중독자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대마초에 대한 여론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2012년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됐고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조건부로 대마초 소매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하우징웍스가 뉴욕 시내의 첫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개점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떡볶이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등에서는 떡볶이 전문점도 잇따라 오픈했습니다. 지난 3일 MBC 방송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밀키티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떡볶이의 점령, 미국이 탐닉하는 다음 메뉴는 바로 한국의 궁극적인 추억의 음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 길거리 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서울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떡볶이가 인기를 끌게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떡볶이 전문점 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욕에서는 마녀떡볶이가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식탁은 일반 떡 이외에도 고구마떡이나 옥수수떡 등을 다양한 소스와 함께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분점을 낸 동대문 옆귀 떡볶이 역시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각종 SNS에서는 K-TOWN SPICE CHALLENGE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운 떡볶이를 먹는 데 도전하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MBC 방송은 이러한 인기가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부터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조합한 라면, 짜파구리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인기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독신 여성이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독신 비율은 52%로 나타났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15년째 제자리입니다. 대형 금융사인 웰스파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여성 중 독신 비율이 52%로 나타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조사국이 혼인상태를 추적하기 시작한 1900년에는 여성의 독신 비율이 7%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는 지난 10년간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수가 20% 증가했고, 이것이 독신 여성 가구가 급증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8세로 2001년에 25세보다 3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혼인에 대한 인식과 고용 기준 등 여러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근 수년간 대학 입학 및 졸업자 수에서 여성은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독신 여성이 가장 역할을 맡은 가구의 비율도 전체 26%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시장과 주택 거래, 소비 등 경제 여러 분야에서 독신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합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미혼 여성의 소득이 미혼 남성의 92%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독신 여성의 소비액은 2021년 평균 3만 9천 달러로 독신 남성의 4만 1천 달러보다 적었습니다. 이 금융사의 이코노미스트인 셀하우스는 지난 15년간 남녀 임금 격차가 고착 상태에 있다며 독신 여성은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소득은 여전히 독신 남성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일 NBC 뉴스는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보안 프로그램 강화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양산은 키가 없이 시동을 걸 수 없는 장비인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모델을 노린 차량 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열쇠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고 도난시 알람의 길이도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키가 없이 시동이 걸리고 주행이 가능한 것 자체가 연방 규정 위반이라며 정상적인 리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프티 리서치 앤 스트레티지스의 션게인 대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공식적인 안전 리콜이 아닌 단순히 고객 만족 캠페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안전센터의 마이클 브룩스는 해당 조처가 리콜 같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문제의 차량 소유주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일괄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NBC 측에 법적으로 차량 안전기준을 지켰고 차량 절도 방지 장치에도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사에 대한 소송과 조사 압박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시는 7일 양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가주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소비자 보호주 규정을 위반했는지와 일명 민폐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커들의 팁 인심이 미 전역 45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커들이 식당에서 집을 하는 팁은 평균 18.7% 수준으로 50개 주 평균 19%에 못 미쳤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영업과 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 뉴욕주에 있는 식당에서 고객들이 지불한 팁은 결제액의 18.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팁이 15%부터 30%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팁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국 50개 주 평균인 19%보다 낮은 것으로 순위로는 최하위권인 45위였습니다. 뉴욕주보다 팁을 적게 주는 곳은 전국에서 하와이와 네바다, 플로리다,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등 5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뉴욕시 식당을 이용하면서 고객들이 낸 팁은 결제액의 19.1%였습니다.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의 주요 대도시 평균이 19.6%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역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팁으로 줬다는 의미입니다. 팁 임심이 가장 좋은 대도시는 클리블랜드로 결제액의 20.6%를 팁으로 줬습니다. 한편 뉴욕커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팁을 적게 주는 편이지만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배달을 시킬 때도 결제액의 13.3%를 준 것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인 14.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특기할 사항은 지난해 4분기와 1년 전인 2021년 4분기를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낸 팁은 0.2% 줄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과 음식, 주류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망명신청 이민자 문제를 전담하게 될 망명신청자 운영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연중부 이후 24시간 도착센터를 설치해 망명신청자들의 뉴욕 도착을 지원합니다. 에르게담스 시장은 지난 7일 신설되는 기관들은 망명신청자들의 재정착과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취업허가를 기다리는 망명신청자들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숙소 제공을 위해 써니, 설리반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퀸즈 코로나 정션 블러바드와 루즈벨트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는 길을 걷던 아시안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3인조 일당이 어글리 아시안이라는 인종 혐오 욕설과 함께 물을 뿌리고 차에서 내려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3명의 용의자 가운데 일라이자 페르난데즈와 나탈리 플라자 등 2명을 체포하고 각각 증오 범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 번째 용의자는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트렌짓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으로 승차권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트렌짓 앱에서 열차나 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했는데 카드나 계좌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 현금 충전 방식인 캐시인 앱이라는 새로운 승차권 결제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트렌짓 앱에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세븐일레븐이나 월그린 등 유통업체 매장을 찾아 현금을 내고 요금을 충전하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김광석 회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조국 사랑과 민족의 어리 한인 사회와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밤에는 적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비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KBN 뉴스 한글자막 by 한효정